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영어성경 이야기 읽어볼 거예요. 제목은 A Forever Promise의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영어로 온다. 성경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죽여있어. 지금 내가 영어로 살아가고. 정연수, 조용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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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죽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이제 자기는 평생 살거야. 아 뭐여? 으으으으으으음. 아하 그럼 전 총 saw new heaven and a new earth. God promised new creation.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ere gone and the sea with them. How did Jesus appear to John? 1. 2. 2. 2. 3. 3. 4. 6. 6. 6. 6. 7. 8. 8. 9. 9. 9. 9. 10. 9. 10. 다음으로 넘어가 볼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께요. 여기는 천국이라고 하고 새로운 땅이라고 하면서 슬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께요. I am the beginning and the end. If you are thirsty, come to me and I will give you the water of life. 어, 너네들이 목마르면 나에게 물어보시어요. 이 물을 마시면 절대 목말를 수가 않을 거예요. 아, 너네들이 목말를 고통할 것 같아요. will there be pain and death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yes or no? 너무 맘다 나아오 이 사람들의 물 마시는 각하 잘 못 봤어 내가 여기에 물 마시고 있어 저 음 아 아 네 네 아이들은 음 절대 목말라지도 않고 어떻게 가야 되겠네 자 즉 여러분 아.. 내게.. 지금 시작하러 가야.. 내게.. 내게.. 나를 물에서 들고 있는 하나 예수님 길 지구 네 나를 뺏어 아 진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